어이 뭐야. 위험한 배달 제한시간 6시간 안에 최종 목적지까지 가방을 무차히 배달하라. 뭐야 드론이다 드론. 왜 이래 나한테 나한테 왜 이래. 아니 뭐한 짓이에요. 뭐야 깜짝이야. 갓세븐. 갓세븐. 재학쇼. 제이블랙. 제이블랙. 유스모. 유스모 씨. 트는 원래 못 트는 거예요? 보통 센스를 앞으로 나가서 이제 설치기 시작하네. 아이씨 하지마. 어려운데 어려운데. 안경 관련. 어우 깜짝이야.